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 2명이 참여 가능하고 2이닝 피칭이 가능한 일요 메이저 부처는 채로년나풀 이기품 선수를 선발 출전해 보냅니다 93년 제주고 선출 이담율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타자다리를 가리키며 바깥쪽 사인을 내는 신이석 포수 스윙 삼진 바깥쪽 불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큰바운드 투 스킬을 넘겼는데 2루수가 쫓아갔지만 잡지 못하는 중환을 만드는 92년생 잘생긴 선출 동준표 선수입니다 아우 아프겠는데요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 해도 충격이 좀 있겠습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또 파울 결과는 스윙 삼진 갑자기 떨어지는 커브별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품 투수입니다 묵직한 직구와 바깥쪽 투심에 체인지업까지 그러다 갑자기 커브 타자들 많이 헷갈리겠는데요 아 볼을 놓치고 주자댑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아웃이 됩니다 잘생겼지만 발은 느린 홍준표 선수입니다 멋진 당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카멜스의 선발 투수는 잘생긴 야구선수같이 생긴 92년 선출 홍준표 투수 포수엔 귀엽게 생긴 93년 선출 이담윤 선수입니다 평균 132킬로의 최고구속 135킬로까지 때리는 홍준표 투수 오늘 기대가 됩니다 132킬로의 볼이 볼로 판정이 됩니다 첫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주자댑니다 강력한 송구를 내보지만 더 빠른 주자의 발에 세입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 옆을 빠지는 좌안이 되고 홈 송구를 해보지만 빠른 발에 선치점이 들어오고 1위에 한착하는 이주호 선수입니다 앗 목탁소리 1루스 옆을 빠지는 우한이 됩니다 주자댑니다 아 볼을 놓쳐 2루스트리를 허용하고 맙니다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봄 송구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최복성 선수입니다 하지만 다시 볼렛을 주고 6번 박기남 선수가 5개 들어옵니다 큰 바운드 투수가 뒷걸음질하고 홈 송구 아웃이 됩니다 꿈다블을 노려봤지만 1루에선 세입이 됩니다 아 다시 볼렛이 나와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히트 바깥 축구를 받아쳤는데 뻗지 못하고 총풀로 3아웃 1링을 마비합니다 백왕진 선수의 타석으로 2회출을 시작합니다 히트 아 잘 맞은 타구가 글러브 안으로 쏙 들어가며 원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어어 애매한데요 중견수가 처리하며 투아웃이 됩니다 6번 김병인 선수의 타석 인코스의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15km 바깥쪽 투심에 삼진을 다가오고 맙니다 이외에도 올라온 홍준표 투수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오케이 바깥쪽 빠른 불로 삼진을 잡아내는 홍준표 투수입니다 프로 선출 이주영 선수의 타석 투수 발목에 강한 타구로 중안이 됩니다 1루 견제 볼이 빠지며 주자를 1루에 그냥 보내고 민망한 홍준표 투수입니다 주자 띕니다 잡아당긴 볼 아 주자의 3루 도루에 베이스로 가다 좌한이 되고 또 한 점을 만드는 김주호 선수입니다 비껴 맞은 볼 이 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3루 탕 볼 3루 수가 잡아 2루 송구 3아웃이 되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7번 김성환 선수의 타석으로 3회초를 시작합니다 잡아당긴 볼 코스가 깊은데요 역동작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이병근 유격수입니다 8번 배수의 선수의 타석 낮은 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커브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투심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쁨 투수입니다 9번 배수군 선수의 타석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소중한 배틀을 닦아 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18킬로의 바깥쪽 투심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카멜스의 투수가 터프해 보이는 이현중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강인함이 느껴지는데요 5번 유상우 선수의 타석 인코스를 잡아당겼는데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변화구를 잡아당겼는데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1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히트 슬라이더를 잘 받아 쳤는데 자풀이 됩니다 히트 바깥쪽 페스트볼을 밀어쳐 깔끔한 중환으로 투자를 불러들이는 송종문 선수입니다 자존심에 살짝 스크래치난 이현중 투수 9번 김태근 선수의 타석 밀어친 타구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 히트 잘 맞은 불이 뻗지 못하고 다시 중풀이 됩니다 파워히터 오재근 선수의 타석 히트 날카로운 타구가 좌선 안타가 됩니다 4번 백왕진 선수의 타석 히트 히트 아 크물망에 걸려 홈런성 타구가 좌왈리루타가 됩니다 투자 2,3루의 찬스에 최복성 선수의 타석 낮은 볼을 걷어올렸는데 6쿨로 3아웃 됩니다 프로선출 이주영 선수의 타석으로 4회말을 시작합니다 바깥쪽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프로선출을 하이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연중 투수입니다 멀티 히트를 기록 중인 김주호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공알같은 타구의 자안을 만드는 김주호 선수입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 유격수가 잡아 이루토스 투아웃 그리고 송구 아웃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흥미진진한 후반부도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영상편집하는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하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배너에 있는 후원 계좌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5천원도 만원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